로그 2하고 로그 3값이 주어졌을 때 로그 5 더하기 로그 72 를 구하래 그럼 무조건 얘는 소인수분해야 8 9 70 이니까 2에 3승 곱하기 3에 2승이거든 그러면은 로그 5는 있잖아 5는 2와 10으로 2분의 10으로 바꿔줘 로그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다 그러면은 로그 5는 일단 로그 2분의 10으로 바뀌고 더하기 얘네들은 다 찢을 수 있지 왜냐면 로그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럼 더하기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잖아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고 됐어? 더하기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이야 계산하면 2 로그 2네 301이니까 2배 하면 0.60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 더하기 1이 있고 더하기 0.477을 2배 하면 0.9542지 뭐 딱 보면 알지 당연하지 딱 보면 그냥 나오는 건데 이거는 2 6 5 5 1이다 여기 1 더하면 어떻게 돼 2.5562 그치